안녕히 계십시오 현재 집 앞에 뭐야 이건 또 하아 나 렉 걸렸네 뭐야 진짜 못 잡을 뻔했네 우츠부터 졌어요 지나쳐죠 최종지나쳐 쓸만해 보이죠 잡아볼까요 그레이트 자판에 그레이트 띄우구요 오 착각이 바로 잡혀졌네요 음 시선을 끈 나이군요 우츠부터는 그렇게 안쓰이지만 공격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개척값이 이제 만땅이었다면 썼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짧게 찍었네요 아 추워 으 아 으